김연아 여기서부터 계속 쳐다보기실래 쳐다보기 실내는 게 쳐다보시길래 밥인가 봐, 쳐다보시겠네. 지금 반이 몇일까요? 12시 넘은 것 같아요. 지금 이틀 동안 지금 13명이라서 나눠서 찍으니까 저도 그렇고 했는데 이제 스태프님들이랑 감독님들은 지금 이틀에 꼬박, 거의 지금 뭐.. 이틀을 하루처럼 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의 축구.. 하나 나올게요. 간장합니다. 오케이. 하나 더 가보시죠. 한쪽으로 씻어. 카메라 올라가 볼게요. 그렇지, 다시 보겠다. 인천에 이런 곳이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. 제가 차 타고 자면서 왔거든요. 근데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온 건가? 해외에 온 건가? 이런 생각이 내려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되게 오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면서 우리 콘서트 VCR을 또 이렇게 오랜만에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또 이런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된다니까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열심히 찍어서 좋은 이쁘고 멋진 VCR를 찍고 싶네요. 그래서 콘서트 때 멋있게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멤버 저를 포함한 13명이 각각 시를 씁니다. 그래서 그 시를 서로 은민하게 주고받고 또 한 곳에 모여요. 모이면 이제 그 저희가 쓴 시를 누구한테 드리냐. 바로 콘서트에 와주시는 우리 캐럿분들과 관객분들께 들려드리고 보내드리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VCR입니다. 배가 참 기쁘네요. 혹시 사람은 항상 아침에 먹어야 돼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엄마가 항상 저에게 아침 밥을 주시면 하셨죠. 아침 밥은 안 먹으면 안 되는 게 아침 밥은 안 먹으면 안 돼요. 아침 밥은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 recruit. 아침 vier그만 분앨들 도오 elles 여기는 5시 약 2시간 나 실elle 비가 오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唱 시키는 왜 아니 무슨 비를 흐르면서 VCR를 찍냐. 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리지? 나 진짜 불안단 걸린다. 네! 저희 세븐틴은 지금 2년 전 울고 싶지 않은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지금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왔는데요. 여기는 어디죠? 을락미리! 야 어제 뭐 보고 왔어, 영화? 나의 기생처. 또 봤어? 너도 두 번 봤어? 도겸이 어디 나오지? 나도 같이 봐줘. 진짜? 나 안 봤어, 아직. 나도 안 봤어. 그냥 나 보고 얘 보고 하면 너 내 보고 봐야겠다. 같이 보자, 영화관이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. 난 About Time 20분 봤어. 보다가 못 봤어. 근데 20분만 봐도 진짜 재밌는데? 그걸로 봤구나? 핸드폰으로. About Time 최고. 근데 제가 요즘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보고 있는데 어, 바쁜 남자? 어, 바쁜 남자. 제가 요즘 바빠요. 비즈니스 라이? 영화 볼 시간이 없네. 어제 9시부터 자서 진짜? 자느라 바빠, 자느라. 야, 잘 잤다. 네, 저기 저 mystery. другаatically, ieux. 너무 잘 안 идет. 어떠는, 여기야? 여기는 그 마주가 있어요. 나는 그, 이 건드릴 코 Shiny Tonight 뭐, 진짜 이건 꺼내 остр swing의 부 Hipps 이었으면 좋겠지만? 아닙니다. 그럼 오늘 새벽까지 찍어요. 나 이거 해가지고 또 붙여놓을까? 이것도 마르면 예쁜가? 이거 안에 묻고 떨어질 거? 마르면? 이거 다 부숴줘. 부숴줘. 근데 이게 말라도 새감이 없어. 그 예쁜 마른 꽃이 아니야. 힘든 점이요? 저희 다 안 힘들어요. 저희는 촬영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. 저희 안 힘들어요. 계속 한번 질문해 주세요, 저희 다. 아니요, 눈 저거 다 뜬 건데. 눈이 좀 작은 편이에요. 작은 편이에요. 너무 배고파, 죽을 거 같아. 죽지 마. 근데 얘 진짜 배고프면 죽을 거 같긴 해. 말라서. 밥은 잘 챙겨줄래. 제가 개구리 몬스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몬스터맵. 이 제 머리가 있는 제 얼굴이 형의 히어이에요. 형. 그리고 여기가 이... 이거 뭐야? 배에 켜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얘는 눈. 얘 눈. 얘는 켜. 이 하얀 부분은 입 벌리고 있는 거에요. 아니 이렇게 킹이랑 같이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. 난 왕자님이든 말이야. 아이고 왕자님. 그럼 내가 너의 아들인가? 아들아. 아 이 친구. 이렇게 대단한 왕자님이랑 같이 짓게 되다니. 나의 말로 영광이야, 킹. 자 부탁해. 아 석수 나와야 돼. 석수는 발라드로 한번 해야지. 한편의 너를 이어서. 뭐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. 늘 항상 어디서든 열심히 하여서. 뭐든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. 지금 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? 잘 안 돼요 그게. 잘 안 된다고요? 왜 안 돼? 너무 잘하고 있어요. 내가 들은 건 형 완벽해 지금. 지금 바로 그냥 이 세상에 나와도 돼요. 아니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. 다 많아가지고 또. 뭐가 됐든 솔로를 하든 구석순을 하든 세븐틴을 하든 어쨌든 저희는 세븐틴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. 약간 쇼킹. 네. 저도 뭐 뮤지컬도 세븐틴으로서. 아 이거 형 티가 나왔나 진짜. 멋있어. 머리 색깔 잘 올라와. 오케이. 오케이. 톱. 진짜 역대급이야? 괜찮은 거 같애. 빨간 거 같애. 아 섹시했는데. 잘한 섹시한테. 얘가 약간 고급스러워. 아 진짜. 머리가 금색이라 그런가?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긴 하죠. 소프트하지. 나쁘지 않네. 형은 좀 어떠니? 형은 뭐 항상 섹시 가이에다가 뭐 완벽히 빛나지 뭐. 뮤지컬도 말이 필요해 뭐 형이? 말이 필요 없지. 네 나중에. 다들 말을 해요. 땡기거나. 말이 필요. 감사합니다. 아하하하하. 엄청 와가지고. 이게 무슨 호흡이라는 겁니다? 호흡이.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딱 돌 때. 저의 시선을. 카메라를 보는 척하면서. 사선 보면서. 그치. 카메라가 이렇게 올 때 나도 이렇게 보면서. 그렇지. 나 보면서. 나 넘겨주고. 보면서 서로 뒤로 마주치면서 엔딩. 그렇지. 저희 공동실 요원이었습니다. 흥방했을 거 같아. 저거요? 잉크 한 번 찍어볼게요. 잉크 한 번 찍어볼게요. 잉크 한 번 찍어볼게요. 해 보겠습니다. 키리 꾸라피 아닙니까? 어? 우리 누가 갖다 줬잖아. 안 한씩 깨울이 됐는데. 만연필도. 지금 만연필도. 한 번도 지도를 안 써봤어. 금방 또 가죠. 대형 교통을 가니까. 어? 어? 지진이 쓴다. 지진이 쓴다. 어? 멋있는 저 주변을 막 보면서. 고뇌하면서. 고뇌하면서. 고민하면서. 흐흫. 흐흫. 승관이 바보 멍청이. 승관아. 넌 바보야. 알겠지? 내년에나. 이 촬영 잘 해. 나갔었어요. 감사합니다. 제가 다 hein